대전 동구가 가오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빈 상가 건물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새 단장하기로 하고 최근 착공해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내년 3월 중공될 공영주차장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27억 원 등을 투입해 기존 지하 1층, 지상 5층 규모인 상가를 리모델링해 150대의 주차면을 갖추게 됩니다.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중공된 지 16년이 된 가오택지개발지구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와 함께 골목형 상점가의 주차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.